Q. 넌 그 공간 난 절뭐 받았냐 이제부터 이 순간 난 청취하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잘못할래. 또? 뭐 모르고 할 때는 몰랐고. 이제 뭐 뭔지 알 것 같은데. 끝나네요. 상자 Keith, 내가 꺼졌기 때 Huge. 이 년을 해보신 정도면까지 그리고 진앙이 취합니다. 사랑하는 50 상황에도 고기도 안 쓰고 고기도 안 띈다. 들이도 하나 2014년 3,6명을 쉬는 będ epile Week 변하신 거지 옛날에 그 기세가 다 변하신 거죠 돌아가 날리고 잠들끼리 뭐라 해도 난 할 거야 컴퓨터를 배우고 인터넷을 볼 거야 새벽노도 괴롭고 주말도 좋고 반말도 보색 믿는 걸 실상시켜 떠나볼 거야 내용은 충분히 넣으셨어요? 만화에? 네 선생님도 준비합니다 이제 풍털이 순간부터 다시 출발이다 내 세상에 태어나서 안 되고 안 되는 아름답게 친구들 너무 많다 난 성공했다는 한 사람으로 남자로 가신 아버님과 스승님의 말씀이 속에 흘린다 왠지니 끝나는 것은 이럴 때 끝장날둘 시작 너를 들고 갔냐 나를 들고 갔냐 그때부터 있을 것부터 나는 죽을 것이다 너를 들고 갔냐 이러면 하하 국어로 맞춰드려야 돼